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열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빠사나 맹상원 대표로 있고요 저는 다른 복은 없어도 서성복은 많아서 제가 불교 수행을 제대로 제가 참 배울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모든 수행이 도표에 있듯이 부처님 경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경전을 먼저 배우고 또 수행을 이렇게 섭렵하면서 많은 훌륭한 서성님들한테 배운 것을 요약하면 우선 집중력이나 건강을 위해서 예비 수행이 있고 예비 수행 다음에는 부처님이 직접 하셨던 아나빠나사티가 있어요 호흡관찰법 그것이 보리스 나옴 밑에서도 부처님이 깨치실 때 그 수행법으로 하셨다는 마지막 이까에 주석서가 있고 깨치고 나셨어도 아나빠나사티 호흡관찰법으로 안거 중에 하셨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비 수행과 아나빠나사티 실습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깨달음의 원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표에 있다시피요 예비 수행을 하고 나서는 호흡을 하면서 신수신법 몸과 마음을 본성을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수행으로서 우선 시청자분들이 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이제 수행할 때는 이제 직접 노트에 적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남자다 여자다 직업은 뭐다 성격은 어떻다 뭐 능력은 어떻고 자존심은 어떻고 그런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제일 밑바닥에는 무엇을 날 하는가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목적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말은 뭐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 뭐 버나드 쇼는 묘비명에 뭐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했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남기고 싶은 이 묘비명이 사실 이제 내세의 죽음관하고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관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뇌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뇌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뇌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서 최근에 다툴던가 이 사람도 나 똑같이 삶에서 고통을 겪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자제를 겪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 똑같이 행복을 찾고 있다 이 사람도 나 똑같이 무언가 배우려 하고 있다 이 사람도 나 똑같이 무한한 본성이 있다 이게 이제 예비수행입니다 예비수행을 이제 수시로 해도 좋고요 수행하기 전에 하면 마음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직접 하셨던 아나빠나사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눈을 감고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에 힘을 빼시고 이완시키시고요 아르베가 잘 안 느껴지는 분들은 손을 아르베 대고 하셔도 됩니다 숨을 마시면 아르베가 일어나고 내쉬면 아르베가 들어갑니다 이때 호흡이 길면 긴 줄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은 줄 알아차리고 마신 호흡이 긴 지 내쉬면 호흡이 짧은지 내쉬면 호흡이 짧은지 호흡의 길이부터 관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몸을 체험하기는 숨이 들어오면 코, 가슴, 배로 들어서 배, 가슴, 코로 나갑니다 이때 배가 일어날 때도 처음 중간 끝 들어갈 때도 처음 중간 끝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숨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어디에서 반전돼 나가는가 이것을 관찰합니다 집중력이 깊어지고 수행이 깊어지면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온몸을 다 느낄 수가 있고 또 머리, 가슴, 단전의 차크라 자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마에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그것이 제3의 눈이 완전히 끼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온몸을 체험하기에 그것까지가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몸의 행성, 몸의 행성은 몸의 조건입니다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집는데 지수화풍의 조건들을 관찰합니다 여기는 이제 빛으로 가서 선정에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순수하게 이빠사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순수 이빠사나로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은 배가 일어나고 들어갑니다 그때 일어남, 들어감 하시면서 움직임은 바람의 느낌입니다 움직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매끄럽고 무겁고 가벼운 땅의 요소가 있고 물의 흐름이나 음김, 물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차가운 화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관찰합니다 그러면 매 순간 변합니다 마실 때도 변하고 내쉴 때도 변하고 그것이 이제 몸의 관찰이고 지수화풍이 일어날 때는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를 보면서 나머지를 보고 그리고 또 지수화풍이 일어날 때는 수상행식 오원이 같이 일어납니다 오원이 몸과 마음인데 마음이 수상행식 수가 감각이고요 배의 움직임이나 단단함이나 따뜻함이나 여기에서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 감각이유로 보면 감각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을 인식하는 상이 있어요 이제 상하고 식을 잘 구분 못하는데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단단합니다 처음 아는 것은 식이고 특징을 단단하고 부드럽고 또 감각에서 좋다 싫다 그 특징을 인식하는 것은 상입니다 이렇게 특징을 인식하면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반응한 것이 행위고요 그 자체를 바라보고 아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반야로 조견오원계공 갈 때 이제 그거하고도 이제 통하고 아나빠나사티에서도 반야로서 몸의 행성을 배나를 관찰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또 알아차리시고요 네 수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대상이 있고 그거를 바라보고 아는 마음이 분리가 되기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법은 교리도 그렇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그러니까 교리도 법칙이 있고 수행도 교리와 일치한 그 법칙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문사소 문의사회 수혜란 말을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대념 측행해서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괴로움의 소매를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열반을 정디어가기 위한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제 방금 우리가 했듯이 몸에서는 몸을 감각에서는 감각을 마음에서는 마음을 법에서는 법을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그것을 싸띠, 싸띠는 대상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 중앙 끝으로 따라가면서 아누빠티 따라가면서 분명한 알미 이제 지혜입니다 무상고, 무아, 인과, 공성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삼세제불이 반야로 조견, 오원, 개공도 해서 오원이 공한 그 자리에 일체 고통이 없는 불생불면에 아누빠라 산막산보리를 얻었다 그것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8만 4천 대장경도 그 내용이 틀리지 전부 다 이 설명에 다른 식으로 설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대념 측행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수신법을 그렇게 이제 반야로 이제 알아차리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 출가 목적이나 부처님 수행 이력에서 그것을 이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불교는 실질적이고 또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이미 부처님이 수메다 수행자 시절 때 연동불 수기를 받을 때 이미 무상을 느껴서 그때 이미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려고 그때 할 때 그 부왕이 이제 만류할 때 병호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은 출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 목적이 마지막 니까야에서도 깨닫지 못하면서 이제 태어남이나 존재나 죽음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그것을 이제 돌이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깨닫고 나서도 그 오도성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오도성에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해왔다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라고 이제 집을 짓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이 나고 죽고 하는 거 이겁니다 찾아 헤매이다 헤매이다 찾지 못했네 거덕거덕 태어남은 괴로웁니다 아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았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덜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석가래가 이제 번뇌입니다 이제 대덜보가 무명이고요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가래를 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성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무명을 없애고 가래를 없앤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되는데 처음에 이제 출가하셔서는 팔선정을 딱 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수행가인 아라라 칼마나 라마나 부타 요가 수행의 최고 대가인데 거기도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깨치다 한 분이 3천 분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한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이제 아라라 칼마 밑에서 이제 무수요 처정을 이제 수행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서도 깨치지 못한 사람이 아라라 칼마의 그 경기에 못 간 사람이 깨치다 깨치다 나는 깨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제 경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아라라 칼마나 라마나 부타의 그 비상 비비 상처전까지 갔어도 아 나는 참으로 깨치다 나는 참으로 그 유네 없는 죽음의 생사를 해탈했는가 이것을 반성합니다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성찰하시고 유네에서 생노병사를 해결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그 고행을 하고요 이제 고행을 해도 이제 안 돼서 이제 그 부처님이 보리스도 나온 밑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요 많은 경우로 보듯이 수 없는 그 우주 생명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입가에 보면은 그걸 30만 번 뭐 40만 번 봤다고 그렇게 된 기록도 있어요 그때 이제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어디에서 죽고 그렇게 이제 태어난 원인이 그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는 존재가 이제 12연기에서는 그 존재가 이제 불교 전문용어로 보면은 상계입니다 상계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 욕계의 그 제일 높은 그 천상이 타화자재천인데 거기에 있는 한 번 태어나면은 92억 1600년을 살아요 거기 하루는 지구의 1600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2020년 같으면 이틀도 안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색계천상은 만 6천 대급 이제 무색계천상은 비상, 비비상처정은 8억 4천만 급을 살아요 1급이 한 53억 년 되니까 거기에서도 이 완전한 해탈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밑에는 가래와 집착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가래와 집착이 뭐냐면은 이제 무명이 일어날 때는 가래와 집착이 같이 일어나요 이제 집착에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어떤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이제 그 의식 그러니까 미신이나 잘못된 의식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리고 이론, 믿음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할 때 무엇을 나라 하는가를 적어보라 했잖아요 그 나가 일반인들은 전부 다 오온을 나라 그래요 오온이 우리 이제 몸하고 이 감각하고 이 마음을 이제 감각하고 인식하는 상하고 반응하는 행하고 이제 식 대상하는 식인데 그것을 이제 일반인들은 나라 그래요 그것을 나라 그러면은 여성인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나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가래라요 가래는 만족을 못해요 그것이 이제 고통이라요 그 가정을 부처님은 12연기로 관찰하시고 아까 이제 오도성에서도 이제 대덜번은 부서졌다 그 무명은 없어지고 나는 가래를 버렸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고 이제 그 무명과 이제 가래가 없는 그 마음이 이제 그 열반이고 우리 본래 마음이 불성의 마음입니다 그 불성의 그 마음은 알아차리는 빤냐하고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밤냐 바라밀 밤냐가 바라밀이 뜻이 피 안에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그것이 이제 담진치가 없는 마음으로 가는 그 세계 열반의 세계죠 그것이 밤냐 바라밀인데 바라밀이 또 영어로 번역할 때는 퍼펙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밤냐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흡을 처음에 이제 알아차릴 때 우리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때도 이제 빤냐로 알아차리는데 이 담진치가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빤냐 바라밀이라요 그 자리가 열반이고 그 자리가 안육따라 삼막삼불이다 이거죠 이제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다른 수행을 다 하고도 못 겠지시는데 이제 그 보리스 나무 밑에서 12연기로 깨치시고 그것을 이제 사승제로 정리를 했어요 고집 멸두로요 이제 사승제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을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이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가래라요 가래로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12연기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내용은 사승제 12연기로 다 이렇게 요약되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원에서 담진치가 없는 공항 그 자리를 법신이다 아니면 불성이다 지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오원을 또 옆으로 나누면은 그 색순양 미초법 안이비 설치인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수상행식에 오원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2연기 각각에서도 오원이 같이 일어나고 또 유식에 오원식, 유식, 칠식, 칠식, 칠식에서도 그때도 이제 오원이 미세하게 작용하느냐 거치기를 작용하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담진치가 없는 그 자리가 이제 열반인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여래다 하고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로 조견 오원개공도 했을 때 그때 이제 담진치가 없는 무명과 가래가 없는 그 자리가 안욕다라 산막산보리고 구경 열반이다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원경에서도 10지에서도 6지 현전지나 9지 선해지에서도 12연기를 관찰하면서 마지막 부처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그 오원과 12연기를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그림에 보면은 있듯이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노사를 하는데 나라는 것이 욕계색계 무색계 이렇게 상계로 돌고 도는데 그 밑바닥에는 무명과 가래 집착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무명과 가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석선양 비촉법 안이비 설진이 거기에서 이제 강각이 부딪혀서 더 좋은 강각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더 좋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이제 그 12연기입니다 그 12연기에서 이제 아까 무엇을 나라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그것이 가래고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이 열반을 모르는 것도 무명이고 우리 본성의 불성 자리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고 그리고 이제 나를 오원을 나로 착각해서 착각했던 그 사실도 모르는 것도 그것도 무명이고 착각한 것도 무명이고 그래서 착각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갖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이제 깨뜨려 보는 마음이 있어요 깨뜨려 보는 마음이 한마디로 이제 빨냐고 그것을 이제 풀이해서 이제 대념체경에서는 그 사티 대상을 포착을 해서 아누빗이 처음 중앙 끝으로 이제 따라가서 무상고무아 공성까지를 이제 아는 것 그것을 단으로 말할 때는 이제 빨냐로 씁니다 이 빨냐 할 때 빠가 빨리로 보게 되면은 빠가 여러 가지라는 뜻도 있고 그 이전을 이전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빨냐라는 말이 대상을 오원으로 해체해서 그 본성까지 이전 자리까지를 공안 그 자리까지를 꿰뚫어본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빨냐가요 그래서 이제 빨냐로 조견 오원에 사실 그 부처님의 모든 수행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원을 이제 옆으로 나누게 되면은 색상양 미척법 안입의 설신이 거기에 또 이제 오원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양 미척법 안입의 설신이가 일어날 때는 거기에 이제 가래가 일어납니다 가래가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은 12연기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가래가 없어진 자리가 오원이 있어서 이제 오원이 공안 그 열반의 자리라요 그래서 이제 오원을 설명하면은 오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원이 몸하고 마음인데 몸이 이제 안입이 설신 색상양 미척 우리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리고 마음이 느낌, 인식, 행성된 행, 의식인데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에서는 오원을 내 영혼으로 이렇게 봐요 영혼이다, 내 아트만이다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오원을, 오원의 수상행식을 그렇게 보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경전이 오원이 내가 아니고 공안 그 자리다 이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과 차이점이고 이제 불교 안에서도 오원에 대한 해석과 수행법에 따라서 남방하고 이제 이 대성, 또 대성 안에서도 이제 반야부, 유식, 열애에 조금씩 이제 그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원을 관찰하면서 그런 사례에 그 영상으로 준비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파나사티로 처음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호흡이 길고 짧은 줄을 알면서 들숨, 날숨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호흡이 자연스럽게 그 다 알아차려짐과 동시에 몸이 보여졌습니다 들숨을 알아차리면서 온몸이 보여지고 또 이제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날숨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몸이 고요해짐을 알아차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몸이 고요해짐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그렇게 이제 호흡을 하는 가운데서 이 몸이 저는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불현듯 이건 아니고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는 마음의 힘 같은 것이 몸을 고요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여태까지 몸이 스스로 고요해진다고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그 몸의 상태를 고요하게 함을 알아차리니까 좋아가지고 기쁨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쁨이 일어난 것을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또 숨을 내쉬고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것 역시 또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쁨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행복감이 기쁨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행복감이 일어났고 그것을 역시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그 아주 편안함이 꽉 차오르게 이제 그 댐과 동시에 점점 몸이 더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가라앉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고요하게 댐을 또 알아차리면서 보니까 호흡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매 어떤 맥박이나 체온까지 다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75박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으로는 한 40박 정도 됐을 것 같은 그만큼 아주 느리게 그리고 호흡도 아주 고요하게 미세하게 점점점 잦아들은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들숨임을 알아차렸고 그렇게 몇 번도 호흡이 진행되다가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마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에너지만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이 끊어지고 또 몸도 없어지고 몸을 지탱하는 모든 게 다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무화산매로 들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왔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불교문화센터나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일반인들은 스테레스 해소나 웰빙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이렇게 계롱산에 이런 데 들어가서 한 3, 40년 출가하면 시간 아깝다고 수행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모르고 자기 식대로 하니까 3, 40년 흘러가도 그렇게 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절대적으로 봅니다 부처님의 이 방법을 알면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고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도 다른 수행에서는 오늘 덩어리로 보여요 오늘 덩어리로 보면 아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관철이 깊어지면 호흡도 끊어지고 몸과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서 아는 마음만 남을 때는 의식은 끝나고 무식 세계라요 우리가 숙면 이래나 기절했을 때 우리가 그때 바깥에 대상이 안 들리는데도 수행을 하면 그때도 알아차림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상태에서 12연계에서 말하면 무명행식의 명세코 단계고 유식으로 말하면 아리아식 영역이라요 거기에서도 미세한 지수화풍이나 수상행식 중에 하나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수행이 참 과학적인 것이 아까 이제 사티로서 오온 중에 하나를 포착하면 현미경처럼 미세한 것들이 보여요 현미경처럼 미세한 것이 보이면 그걸 또 하나를 이렇게 포착해서 보면 그 내시경처럼 이것이 확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행은 오온을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무식의 흐름을 떨볼 수가 없어요 무식의 흐름이 윤회거든요 무식의 흐름이 무식의 모든 우리가 기억이나 경험한 것을 그것을 이제 함장을 해서 그것을 나로 착각을 하는 것이 무명이고 그것을 더 유지하고 싶은 것이 가래라요 제일 밑바닥에는 무명과 가래라요 무엇을 나로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또 원하는가 그것이 좀 대부분 일반인들은 무명과 가래인데 그 자체를 이 빤야로 이렇게 조견해보면 그 자체가 이렇게 현미경처럼 보이면서 막 생명하면서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확대해보면 내시경처럼 확대가 되면서 무의식의 흐름을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곧 참 실제를 관찰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것을 관찰하면 빤야가 아까 사티에도 그렇고 깨뚫는다는 뜻도 있어요 대상을 깨뚫어서 파고드는 성질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그것을 비춰보면 사실 무명과 가래는 환상이거든요 우리가 꿈을 깨면 꿈이 없듯이 어둠인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떤 덩어리가 있어서 창문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둠이 그 자리가 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야로 봤을 때는 무명과 가래가 없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본래 있는 열반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 많이 안다고 남방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이 과학적인 것이 그렇게 아는 것이 자기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지금 인류가 개발한 수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화면에 있듯이 사마타 수행과 이빠사나 수행인데 사마타는 오온을 덩어리로 봐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제 팔선정까지 갑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닫기 전에 하셨던 그 수행이고 거기에도 다섯 가지 신통이 나와요 그리고 사마타 선정에서도 어떤 빛의 바다나 공의 세계 같은 것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른 수행에서는 그것을 열반이라 하는데 불교 수행에서는 오온을 이제 미세하게 아리아식이나 시비영식으로 관찰하게 되면 다른 데서 공이라는 그 세계의 열반이나 다른 데서 깨달았던 그 자리에 미세한 생멸이 잡혀요 현미경처럼 보니까 또 내시경처럼 확대해 보니까 그런 기능이 사티 아누파시스 안파자나 빤야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수행은 과학적이라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무의식의 공의 미세한 생멸 이전까지를 체험했을 때 거기에서 검증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복가를 체험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깨어났을 때 항상 연기적으로 관찰이 돼야 되고요 연기적으로 관찰되면 이제 무상고 무하를 보면서 이제 그 자비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념증행 보면은 끝부분에 몸관찰이든 감각관찰이든 법관찰이든 안팎을 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신도 그래 보면은 남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무상고 무화가 오원에 집착해서 무상고 무화가 없어지고 그 이전에 본성의 자리를 이제 감지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을 이제 공감하고 수용해주면서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미국의 FBI 조사에 의하면은 여자들이 살인당한 것의 40%가 전 남편이 죽였고요 이제 남자들이 살인당한 것 10%가 전 여편이 죽였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전부 다 소유욕이에요 오원을 나눠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불란서에서 그러면 모성애가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 모성애가 진짜 사랑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숭고한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는 모성애도 진짜 사랑은 아니다 이거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은 남의 자식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남의 자식하고 자기 자식하고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자비냐 자비가 아니냐 했을 때는 알아차림 빤야가 있으면 자비고 빤야가 없으면 자비가 아니다 이거죠 자기 자식이든 뭐 나무 자식이든 알아차림 빤야가 있으면은 무상고 무하로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 더모로 신부님과 그분도 참 사랑은 나 자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건데 그 구속이 천상에 간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고 천상에나 비상 비비상천에 가더라도 알아차림으로 무상고 무하를 보면서 무명과 가래가 없는 그 자리로 나도 가고 남도 가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자비라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같이 가요 다른 사람이나 이쪽에서도 불성이 뭐냐 부처가 뭐냐 지혜와 자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우리가 하는 거는 지혜와 자비밖에 없어요 깨닫기 전에도 지혜와 자비로 가는 거고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과정이 목적이고 목적이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이미 부처의 자리로 부처의 자리에서 부처로 자리로 가고 있어요 초반신지 변정각이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